송지은과 박위,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최근 이들의 로맨스는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며 두 사람의 비밀스러웠던 연애 과정이 서서히 공개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송지은과 박위는 언제나 조용하고 신중하게 사랑을 키워왔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특히 박위가 송지은에게 보낸 달콤한 메시지들은 네티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메시지들에는 박위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으며 송지은을 향한 그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다. 팬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감동하며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비밀스럽던 이들의 연애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면서 팬들은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에 더욱 빠져들었다. 송지은과 박위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끌림을 느꼈다고 전해지는데 그 순간이 바로 이들의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우연처럼 다가왔지만 그 안에 숨겨진 사랑의 힘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송지은과 박위가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랑의 힘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위해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으며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사랑의 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박위와 송지은은 서로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며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단순히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벤트는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정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팬들은 이들의 사랑이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송지은과 박위의 달콤한 커플샷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두 사람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 사진들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이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했다. 이러한 커플샷은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했다. 송지은이 박위를 향해 고백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팬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그 자체로 큰 감동을 주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정한지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송지은의 고백은 오랫동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최근에는 박위와 송지은이 결혼을 앞둔 커플로서 행복한 일상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준비한 작은 이벤트들을 통해 사랑을 더욱 깊이 나누고 있으며 팬들은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응원하고 있다. 결혼을 앞둔 이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결국 송지은과 박위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들이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장들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송지은과 박위, 이 두 사람이 보여줄 사랑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